.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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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겼음 일단 팀 보이스로 지바 앞머리 1점 내리면 예쁘지 지바는 뭘 해도 예쁜 지바는 숨만 쉬어도 예뻐요 지바 그 뭐야 얘 나이 21살이에요 지바 미국 나이로나 19살은 친구 원래 미국은 쌈박질하는 게임에 어린애를 잘 안쏘 죽는거 외국은 그거 있잖아요 미국은 무조건 미성년자가 죽으면 안돼요 어떤 영화에서도 어떤 영화에서도 아닌데 하여튼 그거를 극도로 꺼려요 미성년자의 살인에 대해서 겐지 오른쪽으로 쫄았어요 겐지 남필 겐지 남필 term 겐지 남필 기소는 중 아 누가 자리야만.. 자리야만 강화 안되있어도 니가 이런식으로 계속 미는데 자리가 셀쳐있으면 이제 안되고 승리가 조금 Popeye'll to try 열심히 해볼 수 있었다 히토리 파이팅 히토리 파이팅 히토리 파이팅 히토리 파이팅 히토리 파이팅 나 뺐어 이거? 여기 와서 빼자고 하면은 군까지 쓴 내가 뭐, 난 뭐가 돼 오래 버티네 오래 버텼 swag 워킹데드에 미생년자가 번너더니 죽을거라 봐요 워킹데드는 미국 드라마 아니잖아? 영국 드라마잖아 전 상관없어요 비행기 위에 니퍼 아냐 영드야 영드 4,7,8,8 이 화물 좀 튿 Command 안되죠 워킹데드 미드에요? 영자 아니에요? 영자 아니야? 미드야? 헐 미친 아 미국이야? 오 진짜? 나 처음 알았어 우오 근데 그거 방송하는 채널이 영국 아니에요? 영국 채널 아니야? 미드야? 오 미친 처음 알았나 그래요 그럼 미국도 미성년자를 주기도 하라보니까 완성 이 맛에 풍스 조합 아 근데 이게 니퍼를 감싸고 있으면 니퍼를 죽일 사람이 있어야 돼 아 이거 의미가 없어 오우 진짜로 놀아보자 궁 다뜨리붙네 백크리님 숨어있어요 저희 올 때까지 저희 어제비 다같이 죽어서 오우 니퍼디 니퍼디 메크리님 뒤에 리퍼 오우 한거 있나 아직? 그치? 고소한 어 나 또 나 나 이 그것도 너프해 주시지 금지 다운 지바도 요즘은 궁많이 쓰는게 미덕이에요 미덕 어? 겜지만 궁많이 뽑냐? 지바도 궁많이 뽑을 수 있다 음 멀쥬씨 안녕 안녕 알았어 알았어 미국도 미성년자 죽여 알았어 됐어? 아 뭐 그럴수도 있지 뭐 아 근데 맞을텐데? 원래 게임 같은데서 미성년자 잘 안 죽일라고 하는걸로 아니다 아닌가? 다른 나라인가? 여기까지 죽 먹었네 아 못망갔어 아 못망갔어 기다리시 오우 제대로 해보자 왜 다 날렸어 나 어떻게 내야 할 건데? 나 안장해 어? 내가 반대 없이 자식 왜 안장해 나 안장해 설마 내게 뭐야? 카드 비켓라 이렇게 자기야 왼쪽이나 2층에 매크리 나올거에요 아마 와 웨인은 영웅이다 아 하늘에다 날렸으면 다 죽는건데 아 하늘에다 날렸어요 아 하늘에다 날렸어요 아 하늘에다 날렸어요 성장 하하 하하 한 분 비볐는데 다 죽tha 집도 안남았는데 히트 받고 살았어 아 개망할 어차피 동전게임이라니 희망을 버려서 못써요 아 아깝다 궁이 하늘로 날렸어야 하는데 아 어차피 내리고 죽을건데 아 빅헤린이 방송 보려고 아프리카 가입했어요 하앗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하아우 참나 음? 개망을 개법기 아 진짜 이거 막았다 했는데 비트 남았어 저희 화물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놀아라 놀아라 이거 무슨 새 닮지 않았어 잘 봐 새긴거 새 닮지 않았어 아 머리 아파 에이벌 나때문에 저거 돌리는게 버렸대 님은 원래 저거 돌린 운명이었던거야 어 어 어 어 우우라 쭉 다운 나는 지금부터 포탑이다 포탑이다 나는 포탑이다 나는 포탑이다 나는 포탑이다 나는 포탑이다 에픽 에픽 다리야 2층 2층 변경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여기서 어그로 끄는 동안 야 너희 팀 눈치는 털려 이마 허접할 새끼 헤헤 이것이 다 내 설계지 내가 한 것은 어그로 끌었을 뿐 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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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로드 해피 도전 저게 다원 어엘 다운 하 나 이 암 다운 자, 떨렸어요. 나이스. 화물 한 번 더 웃길 수 있나 이거? 이걸 들으면 다 나을까? 댓글이 반팀. 자만간에 빠져서 질겜 했다뇨.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질겜을 한거지. 자리아 혼자 많지. 난 어차피 봤는데? 10점까지 떨어져. 빨리 밀어야 돼 지금. 아, 못 밀었네. 나이스. 이거 밀려고 공 쓴건데. 먹었어요, 먹었어. 먹었어? 아, 먹었어요? 네. 못 먹었는데?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모여서 갑시다. 모여서 갑시다. 모여서 갑시다. 다리아 다리아 너무 뛰어요. 나아라옷. 오오옷. 주변에 메프리. 미퍼도 있어요 거기에. 자리아가 세면. 디바님 같이 비행기 좀 먹어요 그냥. 메프리 너무 프리즈린. curiwi 참아. 나로가마을 준비하였다 와 살렸나 흥 daa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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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루시우 끊자 루시우 루시우 끊자 루시우 잔인하네 못 막아줘요 루시우 용기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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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인턴 잡지 인턴 잡지 저 뒤에 파문 기종 인턴 잡지 인턴 잡지 우주 계피 놈보고 될 것 같아요 뭐지 저거? 진짜 뭐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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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날려나 으아아찌 야 하나 쏴 다 어디가 비트 있어요 다 죽어서 일단 썼어요 다 죽어서 일단 썼어요 또 막거 좀 리퍼 하셔야 되는데 리퍼 없으면 비비를 되게 힘들어요 아시아 500이에요 아시아 500 전사무업 500 아 나 로도가 너무 쉬어 로도는 개같은 캐릭터일까 턱도 빠졌어요 턱도 빠졌어요 턱도 빠졌어요 요거 빼요 아 아 기반이에요 그게 투레인 어 안하는지 불타세요? 네 안하는지 아 겐트랑 연기해야지 그냥 가져가냐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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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면 될거같아요 화분 나이스 흐흐흐흐흐흐흫 안된다 이놈들아 어딜 나와 차라리 공격나와라 Davut 뭐야 한국의 수리하고 있는 건가? 저희 이거 2층에서 대체하는 거면 정리한다 라인 하이트가 나으려나? 라인으로 할게요 적팀 로드워그가 계속 있었으니까 공만 깨면 로드워그 아닙니까? 라인 할 거면 라인 로드워그가 나은 것 같은데 어? 사탱? 사탱이요 저희 지금 사탱? 저희 지금 사탱이거든요 흥 에이 에이 오빈은 저거 탱같지가 않아 고거운 여자가 딜러가는데 이거 2층이 그냥 2층이 여기 뭐지? 저 서 있는데서 맞고 어차피 이거 다리 밑에까지 도달하는데 30초 걸려서 있네 여기 아예 초반에 한 번 꼬라박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 근데 이거 웬만하면 빠른데 저처럼 여기서부터 쪼나 싸워요 그냥 어때요? 여기 아예 처음에 아예 진짜 다 꼬라박고 다같이 죽으면 한 번 더 막아요 저희가 형 기다려 기다려 숨어있어요 숨어있어요 내려오면 말해줘요 야 가자 상난다 상난다 그냥 다 다 다 다 다 싸워요 싸워요 뭐라도 하나 끊어 그냥 시각 끄는 셈 시각 끄는 셈 화물에 올라와 싸워야지 저 이제 산사람만 빼요 산사람만 빼요 산사람만 빼요 물건 빨리 죽어야 돼요 이게 뭐야 저 이래도 다리도 못 왔어 아직도 저기야 이래도 어 그거 티빈다 아무도 잘 못 왔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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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준비 어 잠깐만 또 망해 빠졌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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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좋다 좋다 아아 아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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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비비는 거로 바꿔야 죽으실래요 아 이따야 힐 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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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진짜 전략의 승리다 전략의 승리 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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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누가다 그러죠 내가 그렇게 개잘했으면 솔직히 이거 짱이라니까 한번 꼬라박는거 진짜 빠대 마냥 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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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 아우떻 변체 자 있나요 아우 Del therapies 종라il 재밌고 지거 유 looks 으呦 아 이걸 이기네 병신갖지만 이겼다 바다 마냥 강아 바다가 그냥 이차픽 두번막으면 안돼 네